10편 132편은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다이세의 열정과 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시는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을 하죠.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여하여 다이설리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기 26장 42절을 우리 한번 다같이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가 야곡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곡과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이제 애굽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노예로 보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지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해서나 나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가장 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머니와 그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잇을 기억하사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다잇을 기억하사 생명싸기 안에 그를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이 빈들의 광야에서도 광야의 들판에서도 영감 있는 찬양을 만들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벨론을 동원해서 파벨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지루해도 또 내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사방으로 이렇게 우개싸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신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다이슬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그는 아버지 다이슬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스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이슬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고뇌, 수고, 근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판을 보게 되면 수고와 근심, 고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겸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그 아버지 다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 많은 수고를 했고 또 많은 근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도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수고와 근심보다는 겸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에 이 겸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겸손이라고 말하죠?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기도하죠?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들으면 그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는 재성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죠.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직분만 받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많습니다. 직분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직분받고 나면 기도 안 합니다.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올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다잇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을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다잇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 맹세하고 소원한 내용이 뭐죠? 여러분 3절 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창밖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잠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하기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요하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요하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면 여기 요하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계가 안치될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안치될 그 언약계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고 내가 잠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다이시 이 언약계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더다. 언약계를 찾은 곳은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 밭이었어요. 여기서 에브라다는 어디냐면 기랏 요하림을 말합니다. 기랏 요하림의 아비나다베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 밭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나무 밭에서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계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기랏 요하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도 언약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임만이 그 언약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잇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언약계를 찾아서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잇은 그 언약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할 정도로 내가 그 언약계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내가 잠을 자지도 않겠다. 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할 정도로 여러분 그 언약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다잇이 얼마나 이 언약계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소원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잇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잇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소원하면서까지 언약계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다잇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얼마나 사모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오늘 이 중에 과연 몇 분이냈냐 그 말은 성경을 모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도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도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만치 석 달 동안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과 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0년 동안 언약계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그 언약계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석 달밖에 언약계가 없었는데 오벳 에돔의 오벳 에돔의 집이 여러분 그 집과 그 소유와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잇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원약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개월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비나답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원약계가 있었는데 왜 아비나답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계를 하나의 상자로 본 거예요. 하나의 괴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에 계시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방치해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비나답이요 그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20년 동안 방치해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언약계를 두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또 겸손이 뭐냐면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이슨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소원을 하면서까지 언약계를 찾으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언약계를 찾아서 돈방석이 안겠다는 것입니까? 그 언약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슨 그 언약계를 찾으려고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그 언약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벗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발등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발등상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오 그런데 다이오 이제 언약계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이오 이 언약계를 찾고자 했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오이 언약계를 찾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 언약계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언약계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이오은 그 언약계를 하나의 괴 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계가 하나의 박스 상자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다이오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자에 계시는 것으로 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이오은 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에 계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계만 보입니다. 그러니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지는 자도 죽도 들여다보는 자도 죽습니다. 다이오은 그 언약계를 단순한 상징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계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에 계시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게 다이오과 아비나담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원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이제 그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은 주의 을을 원입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겸손이 겸손이 뭐죠? 주의 을을 힘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큐티를 이번에 잘했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았어도 여러분의 을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냐면 내 의가 아닌 예수 크리스토의 을 입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상처를 가졌어도 내 의가 아닌 예수 크리스토의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다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선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이선은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의 장막에 앉히한 이후에 여러분 그 언약계 앞에서 끊임없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이세 장막입니다. 이게 다이세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이세 아내 미간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선 왕이 언약계 앞에서 덩신덜진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것을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왕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왕의 왕으로서 최신도 없이 일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느냐. 비난했어요. 그때 다이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다이세 아내 미갈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가가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의가 아닌 예수 크리스도의 을을 잇리고 그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다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 그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 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